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아시아 전도 즉 에베소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의 주무대였고 사실 이미 제2차 선교여행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되어집니다.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곳에 더 머물러달라는 여러 사람들의 요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은 후에 이제 브리스가 부부를 사역자로 임명하고 본인은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간별에 따라서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가 선교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항구도시였고 또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경제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 우리가 7대 불가사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의 별칭이 뭐면 이 아데미 왕국이다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이 아데미 여신을 도시 수호신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상징인 12개의 이 적가슴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12개의 가슴이 막 붙어있습니다. 1년 12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1년 12달 동안 다산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풍요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오직하면 그 아데미 신상이나 그 신전의 모형을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우리 집에 장식품으로 딱 놔두는 것을 큰 축복이다. 또 거기서 큰 위안을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원형 극장을 만들고 검투와 또 맹수와의 피 흘리는 싸움을 오락으로 즐겼고 각종 우상, 미신, 흑아 문화가 가득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지금 3단체가 흑아 문화로 또 우상 문화로 현장 현장마다 견고한 사탄의 망대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오직 삼 오직으로 굳건한 망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사역은 그야말로 순회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이 서원은 어디서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론하고 논쟁하고 각종 강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장소였습니다. 참고로 헬라어로 우리가 이 서원을 스콜레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학교를 뜻하는 영어, 이 스쿨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강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다목적 장소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 시기가 바울 선교사역의 절정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세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우리가 일곱 교회라고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또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기간에 다 세워졌습니다. 다시 우리 예원교회 역시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 되고 나아가 우리 예원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두란노 서원에 귀한 말씀 사육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3.11조 3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언약 공동체가 돼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집중적인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1, 2절에도 나와있지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 다시 재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게 압는 이런 영적인 양육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3.11조를 구성해서 우리가 세 가족들을 예배화시키고 교화시키고 정착시키는 스타트만 운동의 원리와 같고 우리 예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해외 전도 캠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아닌 열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만 정작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시대가 임했다는 것 교회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해계하는 단계까지만 알고 오신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강림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베푸는 것을 중단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아느냐 이 사도바울의 질문은요 사실은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오신절 기통에서는 믿는 것이 먼저다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장려교를 포함한 이 개혁주의에서는 믿을 때와 받았을 때 그 시제를 같은 시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구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고리도에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해계는 죄를 뉘우치는 것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접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이것이 위대한 에베소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12명 후에 에베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위대한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건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째이게 되면 늘 대적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그 말씀을 따르는 바로 두 부류로 항상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반면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완악한 반대 세력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덴에서 그 비밀을 알거든요. 복음은 여러분 설득이나 강요 아닌가 아시죠? 복음은 선포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야말로 이 도를 따르는 자들 따로 그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모해라 너희는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한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만 손해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처럼 바울은 반대자들과의 논쟁 대신에 이제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굉장히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집중적인 바울의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의 강단 말씀에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고 또 함께 인사말을 나눌 때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 인사말이 한 줄 강단 요약이거든요. 말씀 운동으로 망대를 세웁시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이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에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속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을 때 그 시간과 장소에 무조건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같이 지속할 수 있는 메신저 아무리 장소와 시간이 있어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듯이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터키 지역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정말 활동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냥 그 지역 특정상 그냥 낮잠 시간 다 누구나 자야 되는 그 시간 오히려 새벽에 자는 시간보다 이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해가 있을 정도로 자 통용화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두라노서원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나의 지역,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지속적인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서 사천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잠재된 영적인 역량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말씀 전할 때 제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내 안에 잠재된 역량들이 말씀 선포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언약적인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감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흥황하는 주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또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사실적인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굉장히 여러분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악기가 말하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여서 이겨버리죠. 그들이 몸이 상하면서 벗은 몸으로 여러분 왼몸으로 완전히 조롱당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구부서 2장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란 존재가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건지 믿는 척 하는 건지 복음을 모방하는 건지 흉내 내는 건지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성령도 절대 속지 않지만 귀신도 아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모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바로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어집니다. 복음 17절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특히 본문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25억 상당의 지금으로 따지면 시중가 25권 상당의 여러 가지 부적 여러 가지 주문 또 마술에 관한 설명이 적혀있는 이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의지했던 책들이거든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 책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마술책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흥황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소동케 하는 운동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면서 이제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서 이런 마술하던 자들이 돌아오고 흑암이 꺾이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가진 한 사람 바로 바울의 지속적인 이 말씀 운동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지기의 올인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박세리 키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세리 선수 우리나라 여자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1998년 벌써 2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당시 유에스 여자 오픈에서 공이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해저드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슬 성공시켜서 굉장히 감격적인 우승을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IMF 시국에 한국 국민들 굉장히 낭만 가운데 있었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세계 골프의 어찌 보면 변방이었던 우리 한국을 이제는 아시아 골프의 중심 국가로 울뚝 서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세리 같은 선수가 될 거야. 그 당시 어린 유소년들이 대거 이 골프계에 입문하면서 소위 박세리 키즈라 불리게 되었고 그들이 잘 성장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 국가대표로 뽑히고 그러면서 세계 무대 속에서 우승하는 그런 경이로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써 내려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 IMF를 초월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절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이 구원의 감동과 이 복음의 기쁨을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야말로 영적 사도바울 키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히 선포했거든요. 그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 역시 사도바울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삶과 이 현장을 향한 언약적인 하늘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인 1조 3운동의 주욕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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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